공병호 TV의 공병호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김 군의 아버지는 사고 이후인 지난 10월 1일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대해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이른바 민식이법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청원을 걸쳐서 위헌입법으로 이렇게 제기가 됐습니다 국회 예산처는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만 예산의 1조원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결국 논란 끝에 12월 10일 날 일명 민식이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서 의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건 체크입니다 당시 사고 운전자의 운전속도는 23.6km로 30km 이하를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사건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운전자 반대편 차선은 차들이 밀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군과 어린 동생이 툭 튀어나오게 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운전자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두 아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돌발사태를 맞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과속하지 않았습니다만 도로교통법상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등 총 3개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가해자의 항변입니다 가해자 사고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30km 스쿨존에서 23km 정상 운전을 했고 조그만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습니다 저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한 분이라도 안 계실 겁니다 또 가해자 주장은 이렇습니다 민식이 부모님들은 거짓말 논란에도 한 번도 입을 열지 않고 동정 여론에 편성해서 결국 때 번만 통과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도로에 그냥 튀어나가는 건 괜찮고 가해자는 자기 방호도 못한 채 구속된 게 맞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민식이 부모님은 11월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반대편 차량에서 오던 가해자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도 하지 않았고 대부분 운전자라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만한 상황에서 제 아이를 치고 3m 정도 간 이후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사실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은 과잉입법 논란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불만은 과잉처벌에 대한 불안과 불만입니다 첫째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아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차하는 법입니다 벌이 아주 쎄죠 다행스러운 것은 초기에 민주당 강훈식 위원과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위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무조건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11월 29일 날 가결된 최종안에는 유보조건이 있습니다 도료교통법은 제12조 제3행항에 따라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중벌을 취한다 이런 단서조건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존 교통사고 처리 탁례법으로도 매우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진역형에 차는 것은 법형평상 문제가 많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은 곳이 많지만 또 좁은 골목길에도 일일이 신호등을 설치하는 낭비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버스 등을 운전하신 분들에게 저속과 정숙운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과속단속카메라보다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원 정도 덜여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쉽고 저렴한 방법은 과속방지턱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한 번 정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행하는 일이나 사거리에서 완전 정지하는 등의 운전 습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법안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1985년부터 88년 사이에 제12대 국회에서는 168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16년 사이에 19대 국회에서는 1093건으로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은 6배 증가합니다 그러나 국회 제출 법안은 같은 시기에 211권에서 1만 5,444건으로 73배 증가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대 국회에 비해 가지고 19대 국회에서는 73배 정도의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증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만 8,863건으로 전체 법안 가운데서도 9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규제로 꽁꽁 쌓여 옴짝달사갈 수 없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식입법도 과잉입법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라는 시각으로 보면 위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기간 중에서 입법 건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그 위원법안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법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통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주제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회로 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스쿨존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서행과 안전운전 그리고 일단정지 등 스쿨존에서는 특별하게 운전에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